여러 일을 하다니 여섯 시절 다행히 여섯 시절 배고파 다행히 진짜 천혜야 인사해 줄래? 호호 이거 이렇게 올릴거야? 어 미리 준비하는 잘 쪼 선호야 언제 찍어요? 언제까지 찍어야 돼? 자, 이미 여기. 출발! 어, 어떻게 하지?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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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추워! 야, 추워! 아, 추워! 너무 추워! 아... 아! 나 물었어! 야 비타민 머리 벗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다 같이 벗겨요 물놀이가 끝난 뒤 상황 너 발도 찍어도 돼?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내 벌드 왜 내 깐다며? 진심으로 먹는 것 같아요 아 아 어 아 이거 어떡해 이렇게 봐봐 맞는 거야 아 알겠지 너가 지금 쭉쭉 먹으면 돼 잠깐 잠깐! 그럼 위에 올린다! 이거 잠깐 나왔는데? 바로 당사하시네! 쌩카드! 쌩카드! 좋카소! 아 날씨 좋다 아이스크림 먹기 참 좋은 날씨네! 잠시 기다려주시고 이제 educati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하하하 바삭하게 맛있게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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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으악! 이렇게 병신같다고 우리 어떡해 완전 매트 맺습니다! 21분 출발! 바이바이 출발! 짜잔! 밥 먹으러 도착! 2분 후 1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유튜브에 나올거야? 해줘 2분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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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편집 안하는거 알지? 2분 후 다시야 말했다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인사일지 멋있지? 2분 후 3분 후 3분 후 2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아 내가 너무 더 피곤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 라운드 매트도 리모벌로 사진을 지어볼게요 너무 피곤해 사실 우린 다닐 수술 날씨가 4분 후 2분 후 3분 후 3분 후 5분 후 3분 후 승헌아 잘가! 은영씨 여긴 어딘가요? 여기 카페요. 카페요? 네. 오늘 재밌었어요? 네. 좋습니다. 넷. 주머도 이거, 이거. 여기있어? 네. 와, 맞다. 어, 맞다. 어디가가! 더러워! 줘. 그냥 저거. 사간다. 으 2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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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갈까 우리? 가자 여기는 어디? 여기는 최윤아군 여행 시 Halfway 영화 1.6 Sun 여행을 시키고 있다 여행이 한다 여행을 하고 있다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각으로 일을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